한국어 능력시험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1. 쓸어요 2. 닦아요 3. 돌려요 4. 버려요 2번 1. 장을 봐요 2. 밥을 해요 3. 음식을 만들어요 4. 설거지를 해요 3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방이 너무 더럽네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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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5번 제 빨래 좀 지금 걷어주세요. 투원 씨는 방을 닦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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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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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